시 Rajoy 동행이 너무 뻣뻣하다 움직여야지 동행 니도 움직여야지 배 쪽으로 니네 많이 거거라 민정인, 그래 배 쪽으로 배, 얼굴이 중요한 게 배, 배를 중요하다. 그렇지 좋아 도겡.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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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움직이고 이빙, 그래. 그래 화면에선 맞는데 움직이는 안 맞는데. 항상 공기에 갈 적에 왼손을 높이 올리기까지 커버하여 들어가라. 맨손까지 들어가야지. 항상 오른손까지 들어가면 맨손이 들어가야지. 그래 그래 배가 하면 더 훅 빡 배가 들어가야지 그래. 그래. 빡 그렇지 좋아. 그래. 응. 또? 응. 그거 괜찮나? 할만하지? 응. 그렇지 좋아.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도겡은 손을 좀 많이 내라. 빡빡빡. 그렇지. 그렇지. 그래 배 안쪽을 딱 꺾어라. 손목을. 왼손 손목을 꺾어야 돼. 그렇지. 소속을 빡 ji. 원, 두, 후, 카운트 라든가 카운트 후 카운터 라는 거..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붙었을 땅 훅을 갖다가 때려야지. 부터 서 capableU dei 후 그걸 때려야지. 왼손쪽 옆 지 minutes übers. 아빠랑 다킹을 많이 미기라 그래가 아빠가 맞나 그런게 한국센터 갈증은 1,2 스트레이트 카운트 후 카운트 1,2 카운트 이런식으로 제가 들어가가 붙었을지 야웅을 때린다 생각해야 됩니까 아 좋아 도경은 손을 많이 내라 카바도 붙여야 때릴지가 항상 카바도 대면서 때려야지 왼손 벨을 치면 W 올라가라고 왼손 벨을 치면 아 또 그 하나에서 들어가야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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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벨을 치면 왼손 벨을 치면 왼손 벨을 치면 왼손 벨을 치면 턱이 sporty 반성 마리 골손 벨을 치면 왼손 벨을 치면 왼손은 왼손 괜찮나? 먹어. 완투나 완투나 해가지고 버디 때려야지. 완투나 버디쳐버려. 완투나yards staying on him. 완투나 잘못된 손으로 hinisters something to add to the statue. 시 vezes 안되네. 한번에 рез an unfairly. 그치면 안되고 계속 펴보면 마지막 밑에 친다는 생각으로 때려봐라 계속 그래 계속 또 쉬지마 그치면 안되지 손이 계속 나가봐 계속 거기서 부터가 있잖아 같이 때려주잖아 계속 손 나가야지 10개 나간다고 생각해봐라 하나 둘 또 계속 또 또 또 계속 또 거기서 펴봐야지 천사에게 또 또 또 단발에 자꾸 그치려고 하지 말은 말이야 됐어 됐어